야 제가 이렇게 소개합니다. 정말 무공 고수도 있지만 이분은 노래 고수입니다. 내공이 꽉 차있지요? 노래가 끝내줍니다. 이렇게 미리 딱 얘기를 해놓으면 가수가 부담스럽겠지요? 자 오늘 야생마 가수 보낼 수 없는 사랑의 현주씨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야생마를 또 부산 KBS에 여러분들을 뵈러 이렇게 달려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너무 달려오느라고 머리가 갈기가 뒤로 확 누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오늘 일단 뵙고 싶었습니다. 라이브로 소화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 단단히 하고 오셨죠? 우리 청취자분들이 노래를 굉장히 또 수준 있는 노래를 많이 선곡을 해주시기 때문에 못하면 못한다고 느껴도 괜찮습니다. 잘할 수 있는 거 들어올 때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일단 현주씨의 첫 곡부터 듣고 시작합니다. 이 곡 듣고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. 특히나 된장찌개 끓이신 분들 뚝배기 깹니다. 큰일 납니다. 자 미리 얹어놓으십시오. 자 노래 출발합니다. 현주의 기다리게 해놓고 기다리게 해놓고 극시 없는 사람만 극시 없는 사람만 이 시간은 너를 위하여 기다리는 것인데 기다리게 해놓고 기다리게 해놓고 극시 없는 사람만 나는 기다림에 지쳤어 이젠 그만 가노라 약속했던 시간을 허공에 두고 만나지도 못한 채 엇갈린 순간 속에 잃어버린 꿈을 잃어버린 꿈을 잠재우고 가노라 기다리게 해놓고 취 않는 사람만 나는 기다림에 지쳤어 이젠 그만 가노라 약속했던 시간을 허공에 두고 만나지도 못한 채 엇갈린 순간 속에 잃어버린 꿈을 잃어버린 꿈을 잠재우고 가노라 기다리게 해놓고 멈추지 않는 사랑만 나는 기다림에 지쳤어 이젠 그만 가노라 이젠 그만 가노라 이젠 그만 가노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